안녕하세요, 에이트 정중입니다. 데자뷰 뮤직비디오 촬영 비하인드 시작! 워디 액션! 워디 액션! 네, 준비입니다. 역시 기념 중이다! 바로 시작하는 거. 뒤졌다. 아, 같이 올릴까? 루티 야, 이게 멋있다 여긴... 오, 여긴 천국이네요 액션 아..아.. 올라가겠습니다 우와.. 하늘이 너무 이쁜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안녕하세요 에이티니 오늘은 데자뷰의 뮤직비디오 1일차입니다 아! 데자뷰의 안무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제 파트인데 좋습니다 군무신 기대해주세요 천천히 들어와 안녕 나는 티즈 왕국의 왕샤 성화라고요 근데 렌즈에 짐은 묻었네 닦아도 돼요? 스텝점 나왔다 1 2 3 이제 처음 저희 데자뷰 안무를 찍는데 저희가 비 맞으면서 찍어요 떨리기도 하지만 그러면 재밌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구경하러 가실까요? 기릿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위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돌리기 Let it feel 반대 Let it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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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도 물맞네 빨리 와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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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 이거 또 괜찮게 적실게요 네 살짝 빠져있고 동호만 남아있어 그냥 다른 데 빠지면 새쓰기 한번 아 앞으로 줄게요 아 아 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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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왜 안 젖는 거지? ouch 로이 아 아 와 시원하다 시원해 강독님 저희는 괜찮아요 이미 끝났어 어쩔 수 없어 들리시나요 다이어트는 이렇게 또 저희가 지금 거의 물에 젖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땀에 젖셔져 있는데 이렇게 땀을 열심히 흘리는 만큼 지금 데자뷰도 멋있게 찍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아이티닉. 데자뷰 뮤비 많이 기대해주세요. 보이시죠? 이거 진짜 가방이에요. 더워. 그럼 이따 만나요. 안녕. 제가 이 양복을 입고 가장의 무게를 느낍니다. 아빠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이 세상 모든 가장분들께 바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안 나오셨어요. 대상 같이 하자. 자, 이제 저희는 최초점으로 이동! 미초가! 가자, 가자. 해가 터! 하나, 둘, 셋, 공! 시작할게요. 파이팅! 예이! 예이! 오! 아아! 가! 나이! ا아! 오줌, 내 대사부 되셨습니다! 오우, 누가 봐도 싫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이렇게 해서 대사부 2일 촬영 중에 1일 촬영이 끝났고 다시 2일차 촬영을 이어서 가보도록 할 건데 2일차에는 또 새로운 옷들을 입고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직 메이킹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자뷰 뮤직비디오 2일차 오프닝에 맞게는 우영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촬영이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애니티니 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느낌상으로는 데자뷰를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저 또한 대상황이 좋습니다. 네, 세수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이거 신조다, 이거 진짜. 이거 앞에서 구두가 신기해. 반 잘라놓고 이렇게 붙여 놓은 거지. 호스하루 옆에야 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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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납시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팬분들이 좋아한 제가 또 이렇게 또 리피어싱을 또 하고 나왔죠. 아주 예쁘게 또 리피어싱까지 하고 뮤비를 또 예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진 찍으러 가야 돼서 힘만. 밝을 때 자랑 한 번 더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잘하고 싶죠. 네. 액션. 아무도 모르지 롱 여기 나만 모니터 하지 롱 뭐야 이 춤이 너무 또 이렇게 에이티즈의 세계관의 일부분을 여기서 되게 더 산이 보이시죠 왜 여기 숨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멋있어 뭐였는데? 어 아니야 멋있다 내가 너무 귀엽다고 그래 네 아무튼 잘 있으니 데자브에요 우리도 데자브 쥬라요 부라요 우와 내 차례야 이제 내 질질 중 가 가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지락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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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생크림 크림 가급시다 우리의 어떻게 해? 아야 보여줄게. 너 복근 있잖아. 아 네 오늘은 대자비 뮤직비디오 두 번째 촬영 현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촬영 현장에서 되게 재미나고 신기하고 그런 되게 멋있는 촬영 현장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촬영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